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68 총괄이사 김상골입니다. 넥스앤히어루즈가 좋은 성적으로 포드시즌 진출해서 축하드리고요. 포드시즌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넥스앤히어져 화이팅! 굉장히 잘하시던데 혹시 야구를 하신 건 아니지요? 아니요. 축구를 하세요. 선수한테 제가 드릴게요. 대기실에 면은? 네, 나트에. 치고 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치고 하신데? 잘 등재하죠. 자신 있으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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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ored 히어로즈는 전진하다 멋이여 즐겨 나의 자랑이여 저희 히어로즈는 승리하다